안녕하세요 저는 홀카TV의 홀카예요 오늘 그릴거는 완벽한걸 그릴건데요 친구들은 비밀 그려볼까요? 먼저 홀카가 동그라미를 그리고 친구들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렸죠? 차라리 보세요 차라리 잘 보고 모르는 사람을 가까이 보여줄게요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고요 뭔지 알아채셨나요? 알아채신 분은 똑똑하신 분일텐데 이렇게인데 그러면 선물이나 보내주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해지만 우리가 선물을 다 추천해줄게요 선착순 13명에게 맞추는 사람 13명인가 그 사람에게 그 해적롤렛을 지겠습니다 어? 눈치채신 분들 있겠는데 홀카 이번에는 가까이에서 보여주러 카메라 앞에서 이거 눈치채신 분들 많을거에요 이 그림 이 그림 이 그림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제 첫번째 그림은 맞춘 사람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두번째 그림을 그려볼게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줘야 돼요 어? 오오오오오 이것은 눈치채신 분들 있을텐데 정답은 아는 사람은 댓글로 1번 1번 문지 2번 문지 3번 문지를 댓글로 넘겨주셔야 합니다 오 이것은 이제 그 1번 그림은 친구들 다음주에 만나보세요 그림 이거입니다 2번은 색칠해져 있는거고 1번은 색칠이 안되어져 있는겁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친구들 다음에는 음식 먹기인데 소리를 여기에서 내서 먹을건데요 잘 들어볼수 있으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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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편하게